이것 자체가 부가가치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매력이 계속해서 보강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 한국 경제를 먹여살릴 가장 강력한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많은 국가에서는요, 복지산업이 최고의 성장산업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과 머니슨이 2020년 책을 터도 인터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달라진 늙음 60년대생이 온다 파트인데 대부분 세대가 대부분 은퇴하는 시기인데 이 세대의 노후대책 양상은 이전과는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요즘 김작가TV에서 영상 올라오면 조회수가 빵빵 터지더라고요. 이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걱정이 된다는 거죠, 사실. 원래 제 전공이 노후대책입니다. 말씀드리면. 알려주시나요? 방법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노후대책에 사실 우리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의 노후대책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게. 자녀. 그렇죠. 대가족이거든요. 대가족을 통해서 뒷방 태물로 이렇게 빠지더라도 사실은 근로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소위 부양의 구조, 현역인 자녀의 부양의 구조 때문에 먹고 사는 이런 식의 방식이었던 건데 지금 이게 깨진 거예요. 이게 깨졌는데 지금 어떤 방식을 가져갈 거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개인 차원에서는 사실상 가족의 분화가 안 되고 특히나 MZ세대의 자녀 세대들이 가지는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들, 봉양에 대한 부담들도 있는 상황에서 세대 전승형의 소위 복지 패스 전달들은 이미 막혀 들렀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걸 연금화시킨 게 구조화시킨 게 연금제도거든요. 그런데 연금 이거 완성하려면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으나 10남매, 20남매는 좀 그렇군요. 한 10남매 정도 돼야지 자기가 은퇴하더라도 일식 받아도 사실은 뒷방에서 굉장히 튼튼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숫자가 1, 1도 안 되는 상황. 사회 전체적으로는 열심히 현역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험료를 내고 내가 그 보험료를 수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미 깨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노후 대책이 되겠냐라는 거죠. 방법 하나밖에 없죠. 각자 도생이에요. 그런데 이 각자 도생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생애 라이프 사이클 곡선 이론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조차도 지금 무산시키는 식의 한국의 구조 붕괴가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갑작스럽게 커진 60년대 생이든 혹은 고령 인구든 간에 이 문제를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잘 수렴하는 방식으로 체화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년퇴직하지 않고 못하거나 그 전에 은퇴하는 분들이 유입되면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하락이 사실은 우리 인구 감소와 직면돼가지고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를 예를 들어 벌충하는 방식 아까 얘기한 이민이 가장 유력할 수는 있겠죠. 문제는 이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쟁력의 저하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다섯 가지가 있으면 통상 이민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소위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 로봇이죠. 요즘 어디 가도 다 키오스크로 바뀌었잖아요. 로봇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생산 가능 인구인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한 30, 4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경제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분들이 해당되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대학생 같은 것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생산이 가능한 분들인데 우리는 경제활동을 못하게 빼거든요. 군집화해서 빼버립니다. 이분들이 이 현장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다음 방식이 사실은 정년 연장이라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방식은 사실은 이제 출산율을 제거하면 되겠죠. 근데 이건 그냥 어려운 거니까. 결국 현행 단계에서 인구가 준다. 이 주는 인구를 생산과 관련돼서 벌충할 수 있는 방식은 유력한 거는 아까 얘기한 이민이 가장 즉각적이긴 해요. 두 번째가 어쨌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강제 강판시키는 현행 제도 바로 정년 제도를 가지고 있는 고령 근로자들에 대한 활용이거든요. 자, 우린 지금 60세 정년입니다만 우리 공적연금수금도 65세예요. 당장 5년에 크레바스가 발생을 하죠. 근데 실제 정년은 또 50세입니다. 결국 한 15년 정도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셔야 될 분들을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적응이 좀 부족한 방식으로 이면 주변부로 내모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년 연장 제도는 굉장히 유의미해요. 이 정년 연장 제도가 나오면 대부분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와 경합한다. 이런 논리 때문에 진영에서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는 싸움 끌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경외시하거나 도언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년 연장은 대세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년 연장은 헌법 권리하고도 부딪힙니다. 왜 특정 연령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현장에서 물러나야 되죠? 옛날에는 물러나는 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공급되는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빨리 자리를 안 비켜주면 밑에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0세다 뭐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인구가 공급됐던 시절에 만든 사실은 연령차별적인 고용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다 동의가 됐던 거죠. 워낙 쫓아오는 친구들 중에 자기 아들도 있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물러나야 또 이 친구가 잘 사는 구조니까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오는 친구들이 없어요. 없는데 자기는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중구조의 충격인 거죠. 이것들을 막으려면 결국 전폭적이고 좀 전향적인 방식으로서의 정년 연장 제도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건 시대 흐름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사실 정년 제도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고요. 정년 폐지죠 사실은. 우리도 정년 연장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바로 정년 폐지까지 얘기하면 좀 충격이 크니까 궁극적으로는 정년 폐지로 갈 거예요. 그리고 아까 노후대책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살벌한 방식이지만요.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고 내일 소풍을 떠날 수 있으면 노후대책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식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연령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퇴장을 시키냐는 것이죠. 일할 능력이 있다면 일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일할 능력이 있어도 법적으로 60세면 일단 퇴장을 해야 되는 그럼 교수님이 노후대책이 전문 영역 중 하나라고 하셔서 노후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당연히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취미도 중요한데 돈은 어느 정도나 중요한 건가요? 많을수록 좋겠죠. 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분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돈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돈이라는 것도 버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후대책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쌓아둔 돈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쌓아둔 돈은 스톡이고요. 사실은 플로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앞으로 저금리가 고착화될 텐데 1, 2% 저금리 상황. 지금이라면 단장 유동성 환원 차원에서 일단 금리가 좀 있습니다만 결국 저금리로 주름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은행이 1억, 2억 넣어준다 한들 돌아오는 스톡의 양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게 활동해서 얻을 수 있는 플로우 소득이 그래서 사실은 건강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돈을 분해하면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입니다. 근로를 하게 되면 부가적인 수혜는 둘째치고서라도 일단은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축적 자산이 없더라도 일정 부분 노후는 특히나 몸이 가볍잖아요. 가볍다 보니까 의료와 간병비를 제외하고는 현역대처럼 돈을 말 쓸 상황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면 고정비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근로소득만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마련된다면 굉장히 좋은 노후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은퇴 50세인 이런 나라에서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근로소득이 안 되니까 사실상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파이어족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산을 축적시키는 과정들을 하게 되죠. 바로 투자소득, 자산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이 여편하죠. 본인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매달 꽂히는 소득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노후 이슈가 큰 국가일수록 우리 TDF처럼 타겟 데이터 펀드나 혹은 매월 분배형 펀드처럼 일상생활의 부족분, 부족한 돈을 벌충할 수 있는 상품들의 구조화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하튼 그것도 일단 자산소득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 저것과 잘 안 된다는 전제하에 사회 전체적으로 노후 빈곤이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것들을 벌충하는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이 구조예요. 바로 공적연금이라고 표현되는 공적이전이라는 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은 공적이전 대표적인 국민연금이에요. 공적제도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사실은 옛날에는 비중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예요. 어쨌든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수준에 범하는 정도로까지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그런데 참고로 지금까지 가장 컸던 돈은 뭐냐 하면 자녀소득이었어요. 바로 사적이전이었습니다. 네, 너 이만큼 키워줬잖아. 나 책임져. 자녀의 보험 기능이죠. 이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내 자녀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노후소득의 돈들 분해해봤을 때 아까 마지막 역전부터 역산해서 가면 자산, 그러니까 사적이전 거의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10%도 안 될 겁니다.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적이전이에요. 공적이전은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이슈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한 12년부터 시작한 기초연금 제도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이 있는데 이게 워낙 저연금과 무연금자가 많다 보니까 기초연금이라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1층 연금을 또 깔아줬거든요. 아니, 초고령과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걸 썼어요. 굉장히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죠. 그런데 지금 본격적인 베이비 부모가 한 해 80만이 넘어가는데 이거 대응 되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한 재테크나 열심히 하자. 자산 축적의 이슈들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재테크는요. 재미난 게 재테크가 잘 되잖아요. 잘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도 커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몫이 커지는 게 아니라 관련 시장이 커지거든요. 관련 시장이 커지면 이게 금융이 커지고 서비스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시장 발굴에 조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산 축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면 스톡을 플로우로 바꾸기 위해서 저축에서 투자로 라는 슬로건들을 주요 국가들은 채택을 많이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스톡으로 깔고 앉아 있어봐야 이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것들이 움직여야지 대우면 됩니다. 유동성 함정에 빠져요. 자칫 잘못하면. 돈은 풀었는데 이 돈들이 전부 다 노후소득으로 쓰지 않고 불안한 사람들이 다 깔고 앉아 있으면 이게 일본에서 발생했던 유동성 함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로금리를 쓰더라도 돈을 막 풀어도요. 이 돈이 안 돌아요. 원래 제로금리고 그 정도면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현상을 만들어내는 일본적 현상이었거든요.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축에서 투자로 바뀌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자산소득의 비중이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자산소득은 제로성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겠으나 여기서도 따는 사람 꼬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다시 원점으로 올라가면 근로소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60세다, 65세다, 70세다, 75세다가 아니라 본인의 근로능력이 있고 또 의지가 있다면 물론 정규직처럼 탄탄하게 해주실 필요는 없죠. 어쨌든 필요한 조건에 의해서 맞춰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움직일 수 있을 수준의 무대와 거래 방식들 노동의 거래 방식들을 좀 다양화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것만 잘 만들어지면 지금 혼자 앉아가지고 나 노후에 뭐 먹고 살까라는 방식의 각자 도생의 노후 대책의 폐쇄적인 어떤 한계들은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뭔가 대단한 방법을 찾기보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근로소득을 만드느냐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가지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는 게 가장 좋죠. 좋은데 네 가지 포트폴리오의 조정들을 자기 상황에 맞게끔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사적 이전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대기업처럼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많이 내신 분들은 공직연금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 뭐 근로활동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어쨌든 그리고 또 뭐 알짜 종잣돈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또 자산소득도 굉장히 제한적일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가량 가시권에 있는 현실성이 있는 게 근로소득의 장기화 구조화인 거죠. 자 그럼 실버세대 사업 쪽으로 좀 가서 소비 측면에서 60년대생 어떻게 타겟팅하고 마케팅해야 하나요? 사실 저도 이제 곧 건강과 노후 관련된 채널을 하나 오픈하거든요. 새롭게. 우리가 인구를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주체냐 소비 주체냐 지금까지 인구 감소를 얘기할 때 거의 열의 아홉은요. 여덟 아홉은 생산 주체와 관련된 이슈로 갑니다. 즉 생산 가능 인구의 하락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측을 생각하면 소비가 있어요. 우리가 늘 경제학은요. 공급 사이드와 수요 사이드의 양측의 차원에서의 조정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황의 종류도 수요 불황이 있고 공급 불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불황이라는 게 가계 부분의 불황 유동성 불황인 거고요. 공급 불황이라는 게 한국처럼 특히나 수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쪽의 불황인 거예요. 재고와 관련되어 있는 불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이 불황의 성격에 맞는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 공급 불황이 생겼는데 가계 대응을 하면 이건 완전히 윽박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정책들이 필요한 거. 똑같습니다. 새로운 얘기 똑같은 거예요. 60세 이상이 늘어난다. 60년생의 생이 커진다. 노령부가 크진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럼 생산 가능 인구가 안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유령 인구인가? 자녀 인구인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먹고 살아야 돼요. 소비 인구로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산 측면의 비중이 약간 낮아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측면은 최소한 유지가 되거나 혹은 더 늘어날 더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현역 때 소비가 아니라 고령 때 발생하는 독특한 소비 때문에 늘어나는 이 특정한 현상들을 얘기합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강력한 소비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소비가 만들어지면요. 생산 다시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이거 3면 등가거든요. 생산 소비 지출이라는 것은. 이것들이 순환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면 어쨌든 조금 돌아가는 듯 해도 소비 이게 생산의 부족분이 소비의 벌충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게 결국 다시 돌아서 막혔던 디플레가 인플레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강력하게 떠오르는 소비집단 지금 누가 있냐라는 거죠. 전체적인 현역 인구는 다 줄고 있어요. 생산 인구도 줄고 있고 소비 인구도 줄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생산 인구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피부양 인구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피부양 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소비 이 트리그 촉진제가 사실 또 선순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한다면 사실상 이분들에 대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장 마켓을 조성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소비를 진작하고 또 유도할 수 있는 말씀드린 스톡에서 플로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들과 동기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버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청하실 때 보면 노년층 돌봄 건강관리 사업도 어떻게 확장되고 변화되는 걸까요? 커질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복지를 국가가 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복지의 산업화입니다. 복지를 공공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맞죠? 공공의 영역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세대 이전이라든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때 복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는데 한국의 복지 제도는요.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뭐냐면 정부가 해야 될 것들을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인 기업에게 의탁시켜주는 과정으로 복지 체제를 짰거든요. 결국 우리가 공적연금을 포함해가지고 기업의 수당들이라든가 특히나 가장 중요한 퇴직연금 같은 것들 법률화, 제도화되어 있는 그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뭐냐면 가장 최고의 복지는 뭐냐면 일자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일할 수 있으면 복지 필요 없습니다. 복지대국은요. 사실상 복지가 없는 나라예요. 그게 복지대국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 역할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0년, 60년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적다 보니까 자원이 적다 보니까 복지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요거밖에 없는데 복지 막 쓰드기 시작하면 성장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 좀 미안한데 일단 우리 성장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성장하는 잘하는 애가 보니까 기업이네? 야, 기업 니네한테 훨씬 싼 돈으로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고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 수입 안 해줘? 수입해 주도록 해줄게. 이런 방식의 성장 주도 전략을 세워서 갔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사실은 복지는 많이 제외됐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걸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 돈 벌고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게 너네가 좀 일자리를 잘 만들어줘. 일자리만 잘 만들어주면 복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런 구조로 만들면서 한국은 굉장히 장기 안정적인 일단 들어가면 잘 잘리지 않는 이런 식의 고도성장형의 HRM이라고 그러죠. 인적자원관리방안들 고용구조가 이제 만들어져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년까지 못 가고 중간에 막 자르는 경우 굉장히 많은 것이죠. 중요한 건 그렇게 짜다 보니까 복지산업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복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다 해줬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작가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사를 다닌다고 치고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뭘까라고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죠. 돈을 모으는 목적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릴 때 나이 든을 때부터 생각해보세요. 사회에 딱 진입을 했습니다. 20대 초 30대일 거예요. 돈을 모으는 이유. 그때는 일단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요새 뭐 아스팔트에서 결혼합니까? 그렇죠. 집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주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거 주거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주거했어요. 결혼도 했어요. 뭐 애는 그냥 큽니까? 잘 키워야죠. 잘 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비 돈이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한국은 사교육 시장 아닙니까? 전부 다. 교육비 이것 때문에 돈 모아야 돼요. 그래도 걔 독립하려면 또 다시 아파트 그렇죠. 또 하고요. 안 아픕니까? 아프면 또 내가 돈 그렇죠. 의료 또 이제 퇴직했어요. 60세 50세 퇴직했어요. 우리 또 36개월치 주잖아요. 퇴직금 주잖아요. 사람은 통상 평생을 살면서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돈을 모으는 목적일 겁니다. 이 단어들 전부 다 뒤에 복지라는 단어 써보세요. 다 연결돼요. 주거복지 교육복지 의료복지 노후복지예요. 맞잖아요. 이거 지금 고도성장 때는 이거 네 개를요. 전부 다 기업이 해줬어요. 기업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기업복지 제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주거 우리 옛날에 사택 지금도 좋은 회사 다니시면 주거 지원과 관련된 각종의 재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비 회사에서 대주잖아요. 대학교는 대기업 같은 회사에서 대주잖아요. 의료비 앞에서 병원 갔다 온 거 영수증 갖다 주면 물론 예년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해주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있는 것 같아요? 없나요? 기업이 해주나요? 안 해주죠. 기업이 이걸 왜 줍니까? 이건 개인의 영역인데.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자녀 등록금 내주는 거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게 기업 복지예요. 기업 복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해야 될 것들을 기업이 다 맡아서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기업이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네요. 그래서 기업이 활동하는데 많은 것들을 해줘요. 그게 우리의 고도성장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정경유착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의 과거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복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하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복지를 일부를 정부가 제공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교육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복지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초등학교는 거의 전부 다 국공립이거든요. 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사립이에요. 이게 이런 이슈인 거거든요. 유치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공공교육이에요. 정부가 해야 될 것인데 정부가 할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땅 있고 집 있는 사람에게 야 유치원 차려. 그러면 정부가 현금 지원해줄게 이런 조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유보 일어나다 뭐다 해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아니 사적 영역으로 운용하게끔 했는데 실제 돈은 다 정부 돈이 들어가요. 이게 옛날 구조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의 영역 자체가 시장화가 거의 안 돼 있어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복지가 왜 시장의 영역이야? 복지는 당연히 정부의 영역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스웨덴처럼 복지 대국이 될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복지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그러면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재정 부담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건데 들어오는 사람 이거 다 공공복지로 가능할까요? 오히려 지금 공공복지가 가장 높은 수치일 겁니다. 빠른 속도로 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내는 사람들은 20만인데 한 해 평균 80만이 지금 수급을 받겠다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지나면 100만이 올라가요. 이거 어떻게 유지하면?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얘기했죠. 이 복지 자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주거나 규제도 좀 낮춰주고요. 이거 자체가 부가가치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지가 지금 사실상 비난을 받는 하나의 측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공공복지인데 받는 사람도 짜증나요. 왜냐하면 서비스와 품질이 안 좋거든요. 시장에서 똑같은 거 만약에 공급하라고 그러면 시장 경쟁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최상의 우리 비버리지 보고서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복지 서비스의 품질은 시장에서의 최우선 경합제와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받을 때 뿌듯하고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건데 분명히 정부가 하는데 품질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러니 이 시장은 보면서도 답답한 거죠. 만약에 우리 시장한테 맡겨주면 기업한테 맡겨주면 이 돈 대비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더 크게 비용 대비 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일단 시장 못 들어가. 그리고 일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 그런데 품질은 나빠. 그런데 비용은 비싸. 우리가 지금 간병과 관련된 요양과 관련된 대부분이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나마 초고령화가 이제 목전에 있으니까 그나마 작은 갈등으로 보인다고 쳐요. 앞으로 이제 본격화되면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결국 대세는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사람을 악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호재라고 생각하자. 생산이 아니면 소비라고도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이분들 과거 대비 구매력, 가처분 소득 적은 것도 아니에요. 탄탄하거든요. 우리 X세대 지금 50대 있는 사람들 그 위에 있는 산업화 세대들 민주화 세대들 그 이전에 노인빈곤 고령빈곤하고 거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고령빈곤 굉장히 높습니다. 한때 50% 갔다가 상대빈곤이 지금은 40%까지 떨어졌거든요.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매력이 계속해서 보강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 어쩌면 한국 사회 한국 경제를 먹여살릴 가장 강력한 불로우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운 성장 동료이 될 수 있겠네요. 실제 많은 국가에서는요. 복지산업이 최고의 성장산업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년층 분들 의식주의 변화 문화비 소비 형태는 어떻게 바뀌고 관련 사업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증관념을 많이 바꿔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버 산업이다. 시니어 마켓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도 한 10년 짧게는 제 기억에 따르면 저도 그런 논문을 쓸 때 한 20년 전에 그런 걸 쓴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은 한국에서 고령화 이슈가 별로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아마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랐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니어 산업이 굉장히 유망할 거야라고 하는데 가장 큰 전제가 그런데 상대빈곤율이 50%네요. 라는 거예요. 뭔가 군집화가 커질 것 같은데 구매력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초기 단계 진입한 사람들은 그냥 엄청나게 아마 손해보고 빠져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특히나 강조. 60, 70이 되시면 이걸 할 거야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마켓에 접근하는 마케터라든가 기획자들 같은 경우 대개 또 40대, 50대 50대가 어렵죠. 30대, 40대다 보니까 자기적 사고 방식에 의해가지고 관념들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대, 80대가 되면 응당 이런 수요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짜증나는 거예요. 75세 정도가 되면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75세 이전까지 65세에서 75세를 정기고령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기고령자는 현역하고 똑같아요. 저도 이제 뭐 50 중간에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제 마인드는 여전히 20살 때 마인드거든요. 몸만 늙었을 뿐이지. 작가님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할까라고 얘기해요. 제가 식당 들어가면 당연히 저 사람은 국물이 있는 거 시킬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탈리아 음식 좋아해요. 저라고 맨날 소주만 먹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식의 감각들이 있는데 우린 고정관념으로만 바라보다시잖아요. 70대의 의식주는 이럴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니어 사람이 안 되는 이유도 40대, 30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공급을 하고요. 실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50대 중입니다. 위에 있는 우리 586 세대들은요. 민주화까지 경험하고 고도성장의 끝물까지 본 사람들이에요. 돈도 맞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60대, 70대가 될 거라는 이유만으로 아, 저 사람들은 아프니까 이게 필요할 거야? 아니에요. 고학력이고요. 이 사람들 해외여행 안 가온 사람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한테 몰빵하는 것도 좀 의심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돈도 많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 너 아프니까 이제 병원 갈 거야. 병원 가다 보면 뭐 간병, 이거 필요할 거야. 이런 식의 접근 방식으로. 그런 분들 저도 만나보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또 젊은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오히려 와인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막 와인 좋아가니까 그런 것도 사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욕구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수요조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60대, 70대 달라진 신고령청, 신시니어들의 욕구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고정관념 대신에 그들한테 다가서가지고 그들의 욕구와 내면과 현장에 대한 얘기들을 구조화시켜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60과 70과 어제의 70은 완벽히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큰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